성경 1독 272 1차 마태복음 16장 바르세인과 사도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님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길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르세인과 사도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노느냐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차이라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문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르세인과 사도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르세인과 사도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음이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토론은 세례 요한 토론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심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유나 심우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크림하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오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17장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삐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이어주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조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마를되 호련히 삐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석유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대 요한인 줄을 깨달음이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해 한 사람이 예수께 왔어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소서 그가 간질로 심리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조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꿇이듯이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오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교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위험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가벌리에 저기로 옮겨지 그러면 옮겨질 것이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보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모나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추락하시니라 아멘